진화나 다른 세계에서 페기 카터를 데려온 슈프림 스트레인지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세계를 지키지 못했던 스트레인지는 이후 세계 파괴자들을 막으며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카터를 데려온 이유는 도망친 세계 파괴자를 잡아야 하기 때문 와디프 시즌 2 9화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스트레인지를 돕기로 한 카터 하이드라가 장악한 세상에 도착한 카터는 스트레인지가 말한 파괴자 카오리와 조 오히려 카오리는 스트레인지가 파괴자라 말하는데 사실 스트레인지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파괴자뿐 아니라 히어로까지 수집해 세계를 되살릴 포즈의 희생양으로 바칠 셈이었습니다 카터는 카오리를 돕기로 했지만 스트레인지의 상대가 되지 않아 파괴자들을 해방시키기로 합니다 끔찍한 빌런들과 히어로가 모인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었죠 포즈를 파괴하러 가던 카터와 카오리는 좀비와 나와줘 한창 싸움이 진행중 헬라가 나타나는데요 스루트까지 등장 틈을 타 도망친 두명 앞에 타노스까지 나옵니다 뒤에서는 스톤 암머를 낀 킬몽거까지 나왔죠 그는 좋은 파밍템이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상대할 사기템을 장착한 카터 스트레인지는 포즈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리 스톤이 있다 한들 상대는 막강한 슈퍼림 스트레인지 분신술에는 분신술로 답해주고 환각을 이용한 마법까지 거는데 카터는 이겨냈죠 이어 본격적으로 포즈를 가동하려는 스트레인지 카오리가 다시 올려보는데 스톤에임도 여러개가 있으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포즈로 떨어지던 희생양들은 카터에게 자신들의 무기를 건네주었고 온갖 아이템을 장착한 둘은 스트레인지 안에 악마를 깨웠죠 이어서 나온 본실 결국 스톰 펀치 무력화됩니다 계속 악마에게 잡아먹히던 스트레인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 악마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막으며 결국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세계를 되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왓처럼 마지막으로 카터에게 자신이 보는 세상인 로키의 위그드라시를 보여주면서 왓이프 시즌2 구하는 막을 내립니다 시즌2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내던 슈프림 스트레인지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시즌1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세상을 멸망시켜버린 스트레인지는 정신을 차리고 세계를 파괴하려는 파괴자들을 가두었지만 결국 힘을 대가로 흡수한 다른 존재들에게 먹혀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죠 비록 카터와 카오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쩌지 해결했지만 전투 도중에 희생된 캐릭터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 떠나서 이번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였죠 이게 너무 센 캐릭터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오히려 서로서로가 약해 보이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말했듯 스톤들도 이제 너무 많이 보이니까 사기템이라고 생각도 안 든 정도였죠 개인적으로는 시즌1처럼 각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을 데려와서 진짜로 탈출한 세계 파괴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카터와 카오리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하긴 이 모습이 나오면 시즌1과 엔딩이 겹치긴 하네요 뭐 다른 캐릭터들이 모습을 비추긴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죠 이번 시즌2 역시 정말 재미있게 봤지만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참 슬프게 느껴집니다 시즌3가 제작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기다려야만 한다니 저는 뭐 뇌절이다 뭐다 해도 마냥 재미있게 봤으니까 꼭 시즌3가 제작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된 왓이프 시즌2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바로 감상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